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자연경관 TOP5를 통해 특별한 여행을 떠나는 가상의 지구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곳 중에서 어느 곳이 1등인지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어렵고 예의가 아닐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동 영상을 시청해보시고 각자 순위를 정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여정은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리프에서 시작됩니다. 2300km 이상 뻗어있는 이 수중, 원더랜드는 정말 환상적이고 볼만한 풍경입니다. 2300km 이상 뻗어있는 이 수중, 원더랜드는 정말 환상적이고 볼만한 풍경입니다. 산호초와 해양생물의 생동감 넘치는 수중 경치는 환상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레이트 베리어리프는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수천종의 생물을 돌보고 키우는 생태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가장 매혹적인 자연경관 TOP5에 포함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환경적 중요성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여정은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화산섬 갈라파고스 제도로 가봅니다. 이 섬은 독특한 산호초와 환경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정은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화산섬 갈라파고스 제도로 가봅니다. 이 섬은 독특한 생태계와 다양한 이하 생동물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여정은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화산섬을 위치한 것입니다. 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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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파고스 제도의 상징적인 동물은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는 섬에서 가장 큰 동물이며 100년 이상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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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중요한 장소이고 자연의 놀라운 창의성과 회복력을 목격하게 되며 지구의 자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여정은 북극권을 가로질러 춤을 추는 북극광을 향해 매혹 될 준비가 되셨나요 오로라볼의 알리스 라고도 알려진 이 천상의 빛은 밤하늘을 가로질러 매혹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과 경이로움 이며 대기권 너머에 있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The third journey to the northern lights dancing across the arctic circle are you ready to be enchanted also known as aurora borealis this celestial light crosses the night sky creates an enchanting sight it is the magic and wonder that nature can create it shows the celestial beauty beyond the atmosphere 일루리사트 아이스피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그린란드에서 가장 큰 빙하 중 하나이고 빙하가 녹아 바다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렌게티로 가볼까요 세렌게티의 광활한 평원을 가로질러 여행을 떠날 때 수백만 마리의 영양 얼룩말 및 다양한 동물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순환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자연 현상은 경혈함과 겸허함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4th, shall we go to the Serengeti in Tanzania, Africa. As we set out on a journey across the vast plains of the Serengeti, you will see millions of antelopes, zebras, and a variety of animals. This natural phenomenon where the cycle of life unfolds before your eyes, it inspires our and humility at the same time. 빅토리아 폭포는 앙골라와 잠비아 사이에 국경을 가로지르며 떨어지는 폭포입니다. 높이가 약 108m, 폭이 약 1.7km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장관을 이루는 폭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빅토리아의 폭포는 앙골라와 잠비아의 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앙골라와 잠비아의 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108m에 가까운 폭포입니다. 108m에 가까운 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정말 멋진 폭포입니다. 마라 리버는 세렌게티 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 강으로 매년 수많은 동물들이 강을 건너며 이때는 사자, 하이에나, 표범 등 포식자들이 동물들을 사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북미 대륙을 가로질러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발견해 보시죠. 거대한 콜로라도 강에 의해 수백만 년에 걸쳐 깎인 이 거대한 틈은 병의 침을 불러일으키는 자연의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규모, 생동감 넘치는 색상, 순수한 지질학적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랜드 캐니언은 많은 사진작가들의 꿈이 실현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함, 세월의 힘으로 조각한 이 불굴의 작품에 대하여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숨이 멎는 듯한 아름다움, 생태적 중요성,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시켜준 이 다섯 곳의 자연경관은 우리가 자연 세계를 감상하도록 영감을 주고,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연 앞에서 겸손해짐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내에서는 더 많은 놀라운 목적지와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 드릴 예정입니다. 가상 여행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경이로움을 저와 함께 계속 탐험해 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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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